야 이거 내가 봤을때 지금시간에 뽑기는 좀 빡센거 같은데 야 지금시간에 좀 매크로해지는거같아 겨우봐야 야 이거 솔더워우는 너무 빠른데 겨우봐인거 아니네 야 솔더워우 야 이거 어떻게 뽑아 이거를 야 이거 뽑히냐 초롱이어서 오고 오신분들 반갑습니다 이게 제 계정이요 와 이거 개오버한데 이거 너무 빠른데 와 나이가 시골에 거의 2평이네 2평 형들 나 뽑으면 빨리 왔지 아 뽑았는데 아 스탠드 걸렸어 아 깨비 나한테 뽑긴 뽑았어 그래도 뽑히긴 뽑혀야 나는 형들 나는 근데 아무튼 코인 있는거 싹 다고인할거야 내가 이번에 목표가 한 10만코인 다 쓸거야 10만코인이면 대략 얼마냐면 현금으로 따지면 10만코인이 현금으로 따져도 대략 800만원치거든 저 10만코인 마주시판이 오래날거에요 비트 두대째 비트는 뭐 감흥이 없어 자 이제 비트 두대째고요 난 스펙터를 많이 뽑아야돼 왜 스펙터를 뽑아야지 레전드 카카받이 받을 수 있거든요 스펙터는 의미 없어 비트는 의미 없어 비트는 한대 이미 뽑았기 때문에 의미 없습니다 비트는 의미 없고 비트 이제 두대째입니다 스펙터까지 왔을까 각이다 아 각이었는데 이거 아 진짜 빠르다 이거 제가 봤을 때 이거 한 새벽 4시나 5시가 좋을 것 같아요 그때가 사람 제일 적으니까 저같은 경우는 새벽 3시나 4시 3시부터 5시 사이에 존나 하면 될 것 같아 그나마 나일 것 같아 존나 어 야 뽑았어 잠깐만 뽑았어 뽑았어 스펙터 내가 뽑았나 어? 어? 아닌가? 오류지 아 씨부래 오류다 아 오류야 오류 오류 아냐아냐아냐 앞에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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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류야 앞에꺼 아씨 뽑힌 줄 알았어 오류야 오류 음 포기해야 될 것 같은데 진작에 포기해야 될 것 같은데 아 뭐냐 이거 왜 이렇게 빨라 진짜 어 어? 잠깐만 스펙터 내가 뽑은거야 이거 설마? 잠깐만 아 씨부래 3비트 아 3비트 아 아 바스테드 바스테드 뽑았어 아 착한데 진짜 아 스펙터를 뽑아야 되는데 바스테드 떴어요 자 저희집 와서 마우스 클릭하실 분 알바 구합니다 네 시급 킥배 하나씩 드릴게요 손이 빨라야돼요 알바 구합니다 킥배 한달 한시간마다 한장씩 드릴게요 알바 구합니다 아 주소 불러드릴게요 부산시 동네구 그 뒤에는 알아서 맞춰주셔서 오셔야 돼요 네 님들 제가 하나 팁 알려줄까 무조건 골드칸만 뽑히는 방법 차도 기간제가 2만일인가 넣으면 안 뽑혀 뭔 말인지 알아? 차도 2만일이 넣으면 안 뽑히거든 그냥 존나 물량으로 때려부어 그러면은 무조건 그냥 골칸만 뽑혀요 오케이? 뭔가 뽑았다 잠깐만 제발 이혼 안 열어라 그렇지! 킥토 나이스! 아 드디어 2대 아 15렉건 아 아 드디어 2대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오케이 아 15렉건 두구두구리쥬 마우스 왜그러스냐고요? 키보드 소리 안들리세요? 15렉건 캠을 보여줘야돼 그냥 자 보여줄게 그 마우스 뭐 그 쓴다고 하니까 그냥 보여줘야겠다 쓰는걸 도망친다 아니면 뱀뱀뱀뱀 아니 인마 낙뱀뱀 아닙니다 아니 입니다 매력 나이스 요거 그 깨 도망친다 아 또 비트 10뼉 10대 다 돼간다 9대가 아 지긋지긋하다 진짜 비트 비트 장인 야 비트 아 세대 성공 아 아 성공했다 세대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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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죠 이거 설마 설마 스펙터 뽑았어 자 뽑았어요 스펙터 에이저 스왈이 질러 후 어 어 떴어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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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tx만 안 이어라 제발 그렇지 5대 와 택투버가 잘한다니까 확실히 가자 가자 5대 와 시부네 택투버가 빨라 확실히 택투버가 잘한다니까 형들 택 택 택 택 택 택 아 아 아 아 이걸로 아 얘들아 마우스 누르는게 거의 오락실에 조정기 누르는거 있지 거의 그 정도 급이야 존나 말라 오 이거 10대 테스트다 과연! 여섯 댁질! 스펙트X 여섯 댁질! 유황! 자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프리카TV 카트라이더 머거스 비즈니크카입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요. 우리 시청자분이 저는 일단 스펙트X를 두 대밖에 못 뽑았어야지. 근데 우리 시청자분께서 스펙트X를 총 무려 5대를 뽑았답니다. 그래가지고 이거를 갈아달래요. 그래서 한번 김태칸이가 9파츠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지금 보니까 다 5이상은 있는 것 같아요. 5이상 그러면은 스펙트X를 갈면서 뭐든지 일단 5이상 뽑아야겠죠? 그죠? 자 일단은 뭐 레전드 파츠 박혀있는 거 뭐 있나요? 이온에 와 이온에 부스터만 뜨면 되겠네 일단 부스터만 뜨면 올 레전드 파츠고 그리고 부스는 없고 아무튼 부스터만 뜨면 되고 전부 다 최대가 엔진 3짜리에요. 김태칸이가 이형님 한번 성공시켜보겠습니다. 일단 처음에 제물로 4대를 이렇게 받쳐요. 솔리드에 그런 다음에 딱 스펙트를 한 대 갈면 바로 고파츠 갈게요. 아 죄송합니다. 자 일단 이형님 아이디가 지금 굉장히 라이크 걸렸어요. 그러면은 3대에 이렇게 딱 붙여주고 네번째에 이렇게 딱 가잖아요. 그럼 고파츠 같다. 보셨죠? 이겁니다. 일단 그래도 지금 이형님 지금 보세요. 이형님의 핸들 1짜리였어요. 3호 그래됐습니다. 맞죠? 그래도 3호 그래됐어요. 맞죠? 이제 부스터를 뽑아야죠. 그럼 다음은 다시 한낫을까요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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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